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콩분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콩분들 속에서 이렇게 몇아이 일전에 제가 소소한 마음 나오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포장해서 보내드릴려고 영상에 남깁니다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고 화려하고 크고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제가 키우던 아이들 이렇게 삽목하고 얘도 우주목 삽목해서 이렇게 지난 겨울에 뿌리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천탑 이 아이도 제가 키우던 아이 이렇게 따로 여기다 심었는데 따글따글하니 잘 자라지고 있어요 이 까라솔도 제가 다 꼬집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늘려서 키우던 아이들이에요 이 귀천도 제가 적심해서 키운 아이구요 제가 적심하고 이렇게 분갈이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작은 분에 이렇게 담아서 키워오던 아이들이 다 크게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크게 뭐 비싼 거 사서 들여서 키우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입꼬지도 하고 또 분갈이 하면서 포기나눔도 하고 이렇게 또 작은 분에 또 나눠 신고 해서 제가 이제 소소한 나눔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받는 분들이 즐겁게 식집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조금은 그래도 저랑 같이 살던 아이들이라 보내는 마음은 섭섭해요 그래도 또 받으시는 분이 이쁘게 잘 키워주길 바라면서 제가 하나씩 이름 불러보네요 애도 아주 저렴이 이철화예요 그래도 요런 데 심어서 햇빛에 달궈주면 굉장히 노랗게 물들어가면서 이뻐지는 각자의 매력들이 다 있는 아이예요 요 까라솔도 햇빛 보여주면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이뻐지거든요 이 아이는 몇 번 제 영상에 등장했지만은 굉장히 꽃이 이쁜 아이예요 얘도 꽃이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지금도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꽃봉오리 보이실거예요 이렇게 분갈이 가정에서 나온 아이를